안녕하세요. 토마토파크필드에서 에어소프트 배틀필드 러쉬 모드 게임으로 돌아오면 볼겁니다. 이날은 약 70여명의 게이머분들이 참가해줬었으며 비가 엄청내리는 무중전 게임을 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랩터 PKP 기관총을 사용하였습니다. 러시아 기관총인 PKP 기관총을 전동건으로 제안한 제품이며 무려 7.2kg이라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무거워서 게이밍 운영할 때 어느정도 애를 먹은 제품입니다. 베틀필드 러쉬 모드의 특성상 방어에 유리한 지선점을 위해 빠르게 뛰어가야 합니다. 베틀필드 러쉬 모드의 특성상 방어에 유리한 기관총을 사용하였습니다. 맨뉴얼트 전에는 맨날 내부는 중인 베틀필드 러쉬 모드의 특성을 공연 하여 전에는 베틀필드의 특성을 보지ishna 활동undred. 한번씩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사이 viene 내부할 때 목소리만ashed 배 prevail. 어? 어? 자 동생한테는 혹시 스페어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B 지점은 이미 폭파당하였으니 A 지점 방어를 위해 뛰어갑니다. B 지점이 B 지점이 아르바이트 에이지점이 쿠파되면서 팀의 패배로 게임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악천후가 더 심해지면서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